영탁의 음원사재기 영탁은 살아남았습니다. 말하자면 편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탁이 방송활동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의 방향탄은 오늘입니다. 13일 오후 6시 5분에 방송되는 KBS2의 부루의 명곡에서 영탁 분량이 편집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탁이 계속해서 방송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영탁의 방송활동 감논을 봐 어디까지 확산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 기록이 오늘 방송의 편집 여부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15일에 방송되는 안싸우면 다행이냐는 편집 여부도 이제 방향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 이번주죠 이번주죠. 이번주에 방송됐던 안싸우면 다행이냐는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장민아우 이찬원과 함께 했던 야외 촬영 부분이 그대로 나왔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안싸우면 다행이냐는 과연 또 편집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앞으로 방송활동 여부의 기로다. 아주 방향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영탁과 영탁 소속사는 입장이 다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소속사는 홍보 열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소속사와 영탁은 방송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연하겠죠. 이 상황에서 지금 엄청나게 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방송활동을 자진하자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인데 소속사는 최근에 네이버 공식 포스트를 통해서 열일 홍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팬들의 투표로 1,2를 모두 차지한 드라마 OST의 왕자 OST계의 요정 영탁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고요.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1의 비하인드 포스트를 올려서 홍보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대 위에 영탁은 언제나 반짝반짝 짜릿한 옆선 베일듯한 턱선 뭐 이런 식으로 영탁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영탁의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탁이 왜 방송에 나오지 못하냐. 이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고 이 음원사재기 부부는 소속사가 한 일이고 영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인데 영탁이 방송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팬들의 입장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이 이제 방송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오늘 방송되는 13일입니다. 부루의 명곡의 통평집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한 언론이 KBS 예능국의 최재형 CP 책임 PD죠.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한 의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편집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엄청나게 신중한 멘트를 했다. 답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화 인터뷰에서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감한 출연자들을 다루는 매뉴얼에 따라서 편집이 진행 중이고 방송사마다 그 매뉴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SBS가 편집을 통편집을 했다고 해서 KBS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 영탁의 방송 분량은 앞서 타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출한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쪽이 편집했다고 해서 KBS도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좀 해석하면 오늘 방송에서는 통편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 그런 뉘앙스의 멘트를 최재형 CP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론이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영탁의 음원사재기 무혐의가 향후 방송 출연 섭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출연할 수 있느냐라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최재형 CP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방송에서는 통편집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듯한 멘트를 했고요. 앞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또 멘트를 함께 한 것이어서 과연 오늘 방송되는 불우의 명곡에서 녹화분, 지난 1일 녹화한 겁니다. 지난 1일에 녹화했던 이 녹화분에서 영탁이 스페셜 MC로 나온 분량이 편집될지 안 될지 여부가 영탁이 죽느냐 사느냐, 방송활동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방향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탁은 오늘이 고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최대의 고비가 될 수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영탁이 지금 엄청나게 떠 있는데 이렇게 음원사제기 문제 때문에 방송 출연이 금지되거나 통편집된다면 가수 생활의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탁 소속사나 영탁은 사과할 입장,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탁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홍보에 열일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방송 출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출연 섭외 여부는 또 모르는 일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 이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부분도 아직 특별히 문제가 돼서 광고를 중단했다든가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MG 새마을금고 광고도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문제입니다. 만약에 영탁이 이렇게 돼서 광고를 중단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고 모델료의 최고 2배 내지 3배 정도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광고 모델로 계약할 때 품위 유지 조항이 있다고 해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경우에는 배상하도록 하는데 그 배상 금액이 광고 모델료의 2배 내지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방송 출연이 금지되거나 통편집될 경우 이렇게 광고 모델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치명타를 입는 거죠. 영탁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영탁이 앞으로 방송활동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부분은 오늘 방송되는 13일 오후 6시 5분에 방송되는 KBS2의 부루의 명곡의 이 녹화분에서 편집되느냐 통편집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그 향후 방향이 결정된다 하는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